오늘 새벽 상주 지진에 놀라신 분들 꽤 있으실 텐데요. 작년 7월 3.9 규모에 이어 이번에 또 3.2에 작지 않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상주가 지진 단층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불안감도 있습니다. 이정희 기자입니다. 상주시 이한초등학교 앞 도로 위를 지나는 전개줄이 미세하지만 10초 가까이 위아래로 흔들립니다. 규모 3.2에 지진이 발생한 건 새벽 0시 52분쯤. 진앙은 상주시 북쪽 20km 지역인데요. 상주시 이한면 알룡 1위. 제 뒤로 보이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. 피해가 접수되진 않았지만 상주시 이내는 물론이고 충북과 청주, 대전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50건 정도 접수됐습니다. 쿵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어디 가스나 이런 게 터진 줄 알았더니 아파트가 좀 흔들리면서 개들이 막 엄청나게 짙더라고요. 상주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규모 3.9, 내륙에서는 가장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지난해 지진이 발생한 외서면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에서 6개월 만에 또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. 시민들의 불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주가 어떤 지진에 취약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에서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... 상주에서는 지난 1978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25차례 지진이 발생했고 규모 3 이상이 8차례, 5 이상도 한 번이 있었습니다. 영남권 지하 단층 구조를 조사 중인 부산대 연구팀에 따르면 상주 일대에 활성 단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반도 동남쪽에 단층대가 분포돼 있고 단층 간 교차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해 추가 연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.